말씀 듣다시피 나는 명사인 것들이 대부분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꿈이 뭐냐 그러면 아나운서요. 보통은 그렇죠. 교사예요. 직업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부자예요. 건물주요. 건물주요. 그런데 명사는 대부분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꿈을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꿈이 뭐야 라고 하면 교사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실현 가능 발성 여부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다라고 하면 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언가를 세상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동사로 표현하다. 그 과정에서 작은 징검다리들은 명사화된 직업을 얼마든지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앞으로 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좀 강화시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설명을 해야 막히잖아요. 막힌다라는 지점이 나왔다는 건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지점을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지점을 만나죠. 왜 전 세계에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왜 말이 많은지를 저희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하느냐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나게 하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건 되게 쉽겠죠.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어 그래서 그 다음이 X제곱이구나. 얘기 안 해준 것도 툭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전교 꼴찌 하는 애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아이한테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교 꼴찌는 어떤 친구들이겠나요? X제곱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거 물어봐요. 이 친구들. 야 그 X 옆에 있는 E는 왜 이렇게 쬐꼼해? 그러면 그게 왜 작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수학의 역사잖아요. 그것까지도 알게 만들어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이타적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절대로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결과가 나오는가를 봤더니 이타적이기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질문에도 답을 해주다가 의외의 질문들을 만나고 설명이 완전히 막히며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왔던 지식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내 분야나 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전문 용어와 야골을 절대 못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사의 엄청난 진보들이 대부분 그 용어를 풀다가 나왔어요. 그걸 누구나 알아들일 수 있는 말로 쉽게 설명하다가 나온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는 6살짜리도 알아들일 수 있는 말로 필름을 풀었어요. 왜? 코닥 직원이었거든요. 코닥이라는 회사의 직원인데 6살짜리도 알아들일 수 있는 말로 필름을 풀어내려고 하니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세상의 이미지를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책상 앞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세상의 소리를 담는 그릇이 있더래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를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보낼 필요가 있어 카세트 테이프이라는 그릇으로 보내도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게 시작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사가 다 그렇게 진보했다는 거죠. 그러니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랑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메타인지를 뛰어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굳이 먼 도시라든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저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어떤 낯선 상황을 접할 수 있다면 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늘 가는 길 뒷길을 걸어보시는 겁니다. 보통 출근을 하시든 등교를 하시든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늘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저도 제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탔더니 저랑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그 골목길로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체를 세워달라고 하고 그 길에서 내려서 왜? 한 2, 300미터만 넘어가면 저희 집이니까. 그 길을 걷는데 마치 일본의 교토? 벨기에 브리세를 걷는 것 같이 진짜 새로운 느낌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논문의 아이디어를 하나 얻게 되더라고요. 프랑스의 파리를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그저 안 다녀본 길을 걸으면서 철학적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냈던 분들을 굳이 어렵게 도심 소유학파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빈털터리 뭡니까? 지갑이 없는 거죠. 목적도 없는 거예요. 무목적, 무도구로 내가 살고 있는 곳, 늘 다니던 곳에 바로 옆길이나 뒷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풀리지 않았던 혹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방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황의 변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노력,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저 친구는 성품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게다가 노력하는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노력을 안 했거나 하면 노력을 하면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쌓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허둥지둥대고 있는 겁니다. 멀티태스킹하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멀티태스킹을 못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뭔가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껌을 씹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암기력이 15%에서 심지어 2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비일비재합니다. 껌 씹을 때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행동마저도 멀티태스킹으로 나와서 동시에 하게 되면 한 가지나 다른 하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핸즈프리 사용해서 통화하시면서 운전하시잖아요.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사고율을 기록합니다. 하나만 멀티태스킹 돼도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부분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으면서도 품성도 좋으시고 능력도 뛰어난 분들인데 자꾸 일의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멀티태스킹의 환경과 상황을 반드시 풀어내셔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된다면 치우셔야 돼요. 끄셔야 되고 그렇죠? 일이 잘 안 된다면 분명히 나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대략 12개의 전혀 알 수 없는 창들이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쓸 때가 있습니다. 6년 전에 사서 이젠 구닥다리가 돼버린 저사양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든 엑셀이든 한글 프로그램이든 한 가지밖에 못 띄워요. 오히려 그걸로 일했더니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되면서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오늘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아시면서 이게 나의 메타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한번 작은 실천들을 꼭 해보실 것만 같은 희망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보람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와 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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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